오빠 무슨 무슨 감자가 붙었어 우리 우리 저기 뭐야 작년 재작년에 그 사회복지직 졸라기 어렵게 나올 때 연조기감 나왔잖아 연조기감 눈치를 채야 될까 무슨 무슨 감자가 붙으면 아 저게 거울감자구나 저 새끼는 무조건 역사서구나 알겠죠? 그 다음에 또 그거랑 같이 나온 게 뭐야 방약하편이잖아 방자가 들어간 새끼는 뭐야 오빠 방자가 들어가면 뭐야 그래 의학서잖아 향약집성방 향약구급방 의방유치 전부 방자가 들어가잖아 방자가 처방할 때 그 방자란 말이야 그럼 방자가 들어가면 이게 의학서다 이걸 눈치를 못 가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게 다 뭐야 무슨 폐야 졸라게 운다는 거지 그냥 뜻도 모르고 졸라게 운다는 거지 알겠죠? 감자가 들어간 새끼는 다 뭐라고 이건 전부 역사서야 알겠죠? 무슨 동의보감 역사서 아닌데요 이거는 동의보감이 실제로 의학백과사전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그게 감자가 예외적으로 붙어있는 거야 감자가 붙은 건 저거 거울감자고 동양에서 역사를 서술한 목적은 기본적으로 감개주의야 후대에게 도덕적 교우를 후대의 머미가 역사의 거울 이게 되기 위해서 역사를 서술하는 거거든 여고나는 계속합니다